용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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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이피클 우와! 이 무슨 피자냐? 야. 어? 무슨 피자야? 소또 시가 피자 살아있네 쏘라이네 쏘라이소 쏘라이네 쏘라이소 투토내줘게요 투토내주세요 하지말랬지 쏘라이네 쏘라이소 여러분들 투토내주세요 이거 뿌릴거야? 뭐 빡빡사 빡빡사 빡빡빡빡사 빡빡사 빡빡빡빡사 빡빡빡사 빡빡빡빡빡사 나 이 노래 못하겠다 왜이리 남사시럽지 이상해 하지마 얼마전에는 아니랬는데 영남사시럽네 아아 아 치즈 뭘 그래 뿌리쌌노 치즈 아이고 치즈냄새 와 이리와 아이고 치즈냄새 똥구렁냄이랑 비슷하네 보자 치즈 자요 잘먹겠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음 아 빛나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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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좋아보인다 내 주삼박 맞자잉? 미리 주삼박 맞지 그랬나 마! 근데 내 접시인데 이 새끼야 마! 아! 랄라! 아! 랄라가 아니고 막 울랄라 아! 랄라 베이베! 새끼야 비커 내꺼야! 비커 안 먹었잖아요 쟤는 이꺼 나 봐 랄라 베이베 마! 맛있다 갈비 치즈 갈비 톱 소름 저거 잘 먹으면 맛있어 마! 오!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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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중이야? 응 어 음 맛있냐 음 고기 맛있다 음 음 다 드셔 이거 이거 어? 이거 이거 맛이 틀리나? 응 그래? 응 나 위에 거 위에 거? 아니 어? 이 앞에 있는 거 이거? 응 이건 무슨 맛이야? 이거 금방 먹은 건데 아이씨 어떡해 으흠 이건 닭가슴살 윤홄 윤홄 이거 고추 이거 고추 봐 흠 흠 비 이 까요 시옥이 고추가 안 맵나? 맵마 바베큐가 더 맛있다 가슴살 보다 마 마 마 흠 먹고 있는데 소추도 맛있네 어? 맛있지? 어? 진겨봐 äl 으흐흐흐흐흑 맛있네 야 피자 또 맛있네 양파 이거? 양파 안돼 안돼 감자 양파 감자는 없던데? 시원하게 약속된 날아오는 안돼 야 이 시가 광어랑 우럭 야 이 새끼야 광어랑 우럭 광어랑 우럭 광어랑 우럭 광어랑 우럭은 입에 넣으면 딱 표가 나는데 무슨 이씨 옵쩔 조찌랄라셨네 야 광어 쉽는 맛이랑 우럭 심등맛이라 딱 표가 나는데 무슨 이 새끼야 그걸 응? 시랄 잘 안다고 시랄 옆구리 덜고 앉아있는데 나도 알겠다 이 시발 그렇지 응 강어가 좀 탱탱한 아가씨고 응 우럭이 좀 놓쳐놔야지 아 표현 좋아 아주 좋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조각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와 미치 한 네조각은 먹어야 되는데 와 못먹겄다 와이로 두조각 먹으면 시말봐 배가 불러가 못먹겄노 와이로 이 배가 존말란거야 아 아 남자들이 그렇다네 아 아빠요 아 아 아 아 아 갈비가 최고다 아 아 아 아 콜라 많이 먹어서 배부른거야 아 아 아 아 아 나도 한입 다 나도 따라해봐야지 enemy Bradley THE lage 아 뼘 아 내가 탔 뼘 돼요 ین 뼘 ен 에 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작아서 조각이 작아서 좋았다 피자 피자 고춧가루 여기 조각을 8조각 해줘야되는데 9조각만 들어왔네 10조각이네? 10조각 만들어오셨네 여자들은 다 먹어 거의 남자들은 잘 못먹었는데 여자는 거의 이거 한판 다 먹어 형님은 많이 먹으면 2개 맨날 거의 1개 오늘 많이 먹은거야 2개만 형님은 근데 도미노에 얇은 과자 같은거 그거는 3조각 드시더라 바삭바삭한거 도우가 치킨이 더 좋아 야 여자들 한판 다먹는다 손 나지 한판 다먹는다 손 하루종일 굶었을때 하루종일 굶었을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 아 아 이렇게 아 안나오네 이게 파프리카 얹었나 빨간거 노란거 어 초록색이 파프리카인가 이거 뭐야 비밀 비밀 미끄 prat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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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즈가 벌써 식었다 나한테 진짜 꺼졌어 가린나야 이거 빼먹은 거지 쩝쩝 쌈용이 성이미지였어 드럽게 안생겨서 실제로 보면 귀여워 시름선수처럼 귀여워 안 돼 이제 그만 빛나 안 돼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그 이거랑 같이 먹어줘야 돼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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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~~ ~~ ~~ ~~ ~~ ~~ 아 딱 없냐? 너 블랙 이것들이 봐주니까 어? 수위 조절을 못하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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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g 어? 안돼! 안돼! 안된다고! 가 안돼! 과 안돼! 가!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아 들어갔다 근데 고구마가 원래 닿는데 여기는 고구마가 안다네 고구마가 안 달어 샌드위치! 닭껀질도 있어! 닭껀질도 있어!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안 말랐어 표준이야 이 씨끼야 게임 나 하지도 못해 이 병신년아 어그로 끌지마 나가 음 닭껍질 닭껍질 있어 닭껍질 응 저런 선벌 받은 놈 응 빛나 안 돼 안 돼 빛나 몰래 태워야겠다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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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먹으면 먹어 얼큰한거 생각 안 나냐 빛나 아빠 언니 몇 칼로리라고? 아, 배불러 아, 이 빵만 안 먹었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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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